지금부터는 화천대유 특혜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 소식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어제 국정감사장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또 이재명 지사의 발언 내용을 토대로 해서 검찰이 어떤 부분을 더 수사를 해야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제 이재명 지사 국정감사 답변 아마 다 보셨을 텐데 말이죠. 어떻습니까? 검찰이 현재 수사하고 있는 방향, 이재명 지사의 어제 바로 이재명 지사는 분명한 건 도의적인 책임, 인사 잘못한 책임은 내가 지고 잘못했다, 사과드린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나는 도둑을 잡으려던 머슴일 뿐이다, 돈을 받은 자가 범인이다, 장문을 나눠 가진 사람이 도둑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어제 이재명 지사의 전체적인 얘기는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게이트다, 그리고 국민의힘 사람들이 다 말아먹은 것이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일단 국민의힘의 전신이 뭐 새누리다 이런 곳에서 사실은 공공개발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민간 개발로 하려고 했고 그걸 내가 막아서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걸 책임은 국민의힘에 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도 어제 이제 하루 종일 다 봤습니다. 그래서 그냥 언뜻 듣기에는 이재명 지사의 말이 옳은 것 같기도 하는데 굉장히 모순된 점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장동 개발 자체는 그 이전에 국민의힘과 관련된 인사들이 어떻게 이걸 해 먹으려고 했다고 한다 하더라도 결국 대장동 개발 자체의 민간 합동으로 결정한 것은 이재명 지사잖아요. 그러면 대장동 개발이 이미 시작된 때부터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재명 지사가 책임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설계를 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설계 단계부터 그 이후에 대해서는 본인의 설명을 다 해야 한다. 그리고 사실은 민간업자에게 돈이 많이 갔어요. 지금 그게 굉장히 문제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 간돈이 어떻게 배분되어 있는 것 자체는 사실은 이재명 지사가 관여하지 않는 건 맞죠. 하지만 민간업자에게 돈을 워낙 많이 갖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로비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재명 지사가 관여를 안 했다 하더라도 왜 민간업자에게 돈이 많이 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어제 대장동 개발국의 어떤 국정감사에 초점이 돼야 하는데 아마 이재명 지사가 당연히 대통령 후보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국민의힘에게 문제가 있다는 프레임을 가지고 온 걸로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대답은 아무튼 국민의힘 쪽이 범인이고 다 모든 걸 그렇게 쓰이다 보니까 진실을 밝히는 데서는 굉장히 한계가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김광선 변호사 보시기에 말이죠. 집권당의 대선 후보에요, 이재명 지사는. 앞으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 야당에서는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 집권당의 대선 후보, 검찰이 소환을 해서 조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런데 검찰이 수사를 마냥 끌고 갈 수는 없어요. 그러면 어제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지사가 전에는 뭐 측근이라는 말을 전혀 안 했잖아요. 처음에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얘기했다가 선거를 좀 도와준 사람이라고 얘기했다가 어제는 이제 가까운 사람이다 이 얘기를 했어요. 가까운 사람이라는 말은 우리가 측근을 우리가 보통 한문으로 얘기하면 측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그래서 그 부분은 인정이 됐다. 그런데 유동규 씨가 배임하고 뇌멸로 돼 있고 배임 자체가 대장동 개발을 설계와 초과이익 환수를 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에 있어서 이미 그 범죄 설치에 유동규 씨가 구속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자체를 결재하고 설계한 사람은 이재명 지사이기 때문에 검찰은 당연히 이재명 지사를 수사를 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검찰은.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검찰이 수사 의지가 없다랄지 수사 역량이나 능력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이재명 지사를 조사하지 않고 이 사건은 결과를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사를 하기는 할 수밖에 없는데 과연 이제 조사 시점을 어느 때 잡을 것인지. 그게 언제쯤이 될까요?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 구속했고요. 김만배 씨 영장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상황이고 남욱 변호사 현재 들어와서 체포해서 조사하고 있고 오늘 중에 영장 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이재명 지사를 조사한다면 언제 또 방식 또 조사 장소 이런 거 다 지금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원칙적으로는요. 지금 4인방이 다 들어왔잖아요. 그중에 이제 유동규 씨만 구속이 돼 있고 남욱 변호사가 들어와서 영장을 청구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저 4인방을 다 조사하고 녹취를 이랬지 참고인들이 다 조사가 끝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재명 지사를 조사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무혐의가 되든 아니면 죄가 있든 간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시간의 어떤 시계가 자꾸 뒤로 가죠. 그런데 뒤로 갈수록 이재명 지사에게는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마 검찰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재명 지사를 조사하게 된다고 하면 속전속결로 이 사건을 조사를 다 한 다음에 대선일로부터 멀어진 시점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결과적으로 가장 빨리 하는 방법을 찾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 남욱 변호사에서 영장을 청구하지도 않고 조사가 미진하기 때문에 지금 부를 수는 없거든요. 그렇지만 검찰할지 검찰 수뇌부는 대선에 일단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고 이것은 의도적이었든 의도적이 아니었든 또 이재명 지사가 여권 후보가 아니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되도록이면 빨리 조사를 해서 마무리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남욱 변호사 전에 안 들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욱 변호사가 늦게 들어왔고 또 더군다나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생각하지 못한 일이 김만배 씨가 영장이 기각이 된 거거든요. 영장이 기각이 되지 않고 발부가 됐다고 한다면 이재명 지사에 대한 소환 조사는 좀 빨라졌을 것이다. 그런데 검찰이 이제 생각지도 않는 장애물을 만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검찰의 지금까지의 수사, 검사 출신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처음부터 압수수색 좀 늦게 했다. 유동규 전 본부장 휴대전화 버렸는데 못 찾았다. 성남시 압수수색 늦었다. 알고 봤더니 또 시장실은 압수수색을 못 했다고 하더라 이런저런 이야기가 참 많아요. 지금 저희 검찰은 뭐 저희 친정이잖아요, 검찰 출신인데 점수를 야박하게 줄 수밖에 없어요. 어떠한 사건이 있으면 사건의 제일 중요한 것은 첫째 수사 의지입니다. 아무리 수사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수사 의지가 없으면 사건을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 유동규 씨의 어떤 휴대폰을 지금 창밖으로 던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CCTV 확인을 해 보니까 그러지 않았다고. 결과적으로 거짓말이 된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찰에서 그걸 가져갔잖아요. CCTV 자체를 어떤 걸 확인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주위에 있는 CCTV를 확인하면 그건 바로 알 수 있고 휴대폰을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측면이랄지 그다음에 이 사건에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측면은 성남시청, 특히 시장실 압수수색하는 거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데 아직도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 검찰은 과연 수사 의지가 있는지 여기 이제 의심이 있을 수 있는지. 수사 의지가 있을 수밖에 없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수사 역량, 수사 능력이거든요. 그런데 수사 역량이나 능력을 보면 너무나 녹취력에 의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김만배 씨 같은 수사도 부실 수사가 돼서 영장 기간이 된 거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수사 의지는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수사 능력적 측면에서 사실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수사 능력 있는 검사가 있었던 시기가 탄핵 수사하고 적폐 수사할 때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기에 가담했던 거기에서 수사를 관여했던 검사들은 다 좌천이 된다랄지 사표를 냈거든요. 그러면 현재 수사팀 자체가 이건 이제 특수수사, 우리가 보통 인지수사 이렇게 이겨잖아요. 여기에서 과연 역량을 갖추고 있는 건지 압수수수사 과정이랄지 아니면 영장 청구 부분이랄지 이런 데서는 저는 좀 회의적으로 봐요. 그러면 좀 더 수사 역량을 갖춘 검사들을 여기에 투입을 해서 수사를 좀 더 면밀하게 실려 있게 해야 하는데 현 수사팀이 과연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약간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남욱 변호사가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데 그전에 미국 현지에서 특파원들을 만났고 또 모 방송사는 아주 비행기 안에서까지 또 취재를 했었다 이렇게 기사를 썼는데 말이죠. SBS 특파원과 만난 자리에서 남욱 변호사가 했던 이야기 상당히 중요한 관련자이기 때문에 남욱 변호사의 이야기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시장의 이재명 시장의 인생을 모르겠는데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본인이 떠드는 거 안 그래요? 본인이 얘기하는 걸 그 가깝다고 하면 가까운줄 아는 거고 안 가깝다고 하면 안 가까운줄 아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알아? 유동규 씨는 그 당시에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뭐 그건 그건 제가 지어낸 얘기일 수도 있고 기억이 머니까 아니면 진짜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거를 언론에서 제가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하는 순간 사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답변을 못 드리는 거지. 셋이 동업을 하다 둘이 싸움이 났는데 내가 안 보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누구 편을 들 수가 없잖아. 그게 나왔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주범이 돼 있어. 황당해. 들어가야지 이제. 지금은 편을 들기 싫어서 나왔는데 보니까 남욱이가 주범이래. 야, 왜 내가 주범이야? 너희들이 다 해놓고 뭐.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야, 너는 청약을 받았다고 왜 발뺌해. 내가 그 청약을 어디서 썼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검찰만 알고. 검찰은 다 알지. 남욱 변호사가 보니까 말을 참 잘해요, 기자들에게 저런 이야기를 다 하는데 저게 변호사가 하는 말이고 변호사는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어떻게 이것이 법적으로 나에게 작용할지를 아마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하지 않을까.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는데 이번 영장은 만약에 청구한다면 법원이 받아들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까요. 왜 쉽지 않냐면 일단 김만배 씨 영장 기각도 했잖아요. 그리고 유동기 씨도 영장을 청구해서 구속이 됐는데 약간 불안한 요소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녹출액에 근거를 했고 정영학 씨의 어떤 진술에 대해서 근거를 해서 너무나 빨리 영장을 청구해서요. 아마 그중에 일부, 뇌물의 일부라도 인정이 됐기 때문에 영장은 발부는 됐지만 아마 좀 더 촘촘한 수사를 해서 증거를 제가 볼 때는 보강을 해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남욱 변호사는 이 얘기할 때 자기 위주의 어떤 방어진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제가 이 대장동 개발 사건과 관련해서 2009년도부터 쭉 보면 이 사건의 가장 핵심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남욱 변호사다. 그리고 남욱 변호사는 2009년도부터 엄청난 돈을 들여서 30%씩 땅을 확보하고 그랬잖아요. 그 관여에서 어떻게 하면 이걸 자기들이 우리가 속칭 먹을 수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로비를 해야 하는지도 알아요. 로비 건지는 돈이 얼마나 필요하고 그 돈을 어떻게 객출해서 할지 그런 것들을 다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건의 어떠한 전체제인 측면에서 그분이 누구인지를 또 그 안에 있어서 어떤 350억 원 전달과정 그리고 유한홀딘스와 같은 유동규 씨가 실질적으로 사주로 된 회사에 35억 원을 송금했잖아요. 송금할 이유가 없거든요. 이런 걸 전체적으로 보면 이재명 지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이랄지 전체적인 그림을 가장 꿰툴고 있는 것은 남욱 변호사다. 그런데 문제는 남욱 변호사가 이걸 다 이야기한다고 했을 때 자신에게 돌아오는 범죄 사실, 자기의 돌아오는 짐 이것 때문에 과연 진실을 다 말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수사 과정이 어떻게 될지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호 UPS 있고요. ev 비